데이터 정렬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을 불러와 주시고 첫 번째 예제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렬 1번 시트에서 다음에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요. 부서명을 기준으로 먼저 오름자손 정렬하고요. 동일한 부서명인 경우에는 중형차 셀에 색깔이 채워진 셀이 있다면 그 셀 RGB 칼라 값이 나와 있어요. 그 값이 위에 표시되도록 정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엑셀 화면에 가서 예제 파일을 불러올까요. 그 다음 정렬 1번 시트 클릭하시고 그 다음 현재 예제가요. 제목이 있고요. 아래쪽에 표가 작성이 되어 있고요. 중간에 금액 천원이라고 단위가 좀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목과 표 사이에 중간에 단위가 입력돼서 다 데이터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는요. 데이터 정렬을 하실 때 범위를 지정해서 데이터 정렬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지금 예제는 물론 정렬이 간단한 예제가 아니기 때문에 범위를 지정해서 정렬하실 건데요. 간단하게 사원 번호를 가지고 내림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커서만 갖다 놓으시고 마우스만 클릭하신 다음 데이터 탭에 가셔서 내림차순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클릭하면 이런 메시지가 표시가 돼요. 이 작업을 수행하려면 병합하려는 모든 셀의 크기가 동일해야 됩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된 이유는 일단은 제목이 셀 병합이 되어 있어서 크기가 동일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어 있고 자동으로 사원 번호만 데이터를 정렬하는 게 아니라 제목부터 시작해서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정렬을 하려고 하니까 오류가 있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확인 메시지 클릭하시고 범위를 지정해서 데이터 정렬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예제는 물론 데이터 정렬을 범위 정해서 우리 첫 번째 기준과 두 번째 기준을 이제 셀의 색깔을 선택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탭에 정렬을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문제서 부서명을 가지고 오름차순 정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부서명을 선택하고 값을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기준을 추가를 클릭하셔서 두 번째는요. 중형차 색깔을 선택하라고 했어요. 중형차를 선택하고 값이 아니라 목록 단추 눌러서 셀의 색깔이 채워져 있는 걸 가지고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셀 색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셀 색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목록을 클릭하셔서 색깔 문제에 나와 있는 색깔 RGB 값을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셀의 색깔이 채워진 데이터를 위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뭐 아래쪽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할 수 있는데 현재 예제에서는 위에 표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위에 표시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일단은 부서명을 가지고 데이터가 정렬이 되고요. 부서명 안에서는 색깔이 채워진 데이터가 있다면 위쪽에 먼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데이터가 정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실습한 내용에 맞게 작성을 하셨나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 문제를 내려와서 오른쪽에 가서 이건 3번이네요. 두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렬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정렬 2번에서는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 시트 한번 클릭할까요? 정렬 2번 시트에 가서 표 1의 포지션을 공격수, 골키퍼, 미드필드, 수비수 순으로 정렬하고요. 동일한 포지션인 경우에는 가입 기간의 셀의 색깔을 위에다가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기준이 아니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목과 표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나이를 가지고 정렬할 거야. 나는 가입 기간을 가지고 정렬할 거야. 라고 하시면 해당 필드 하나만 선택하고 오름 차순 정렬, 내림 차순 정렬하시면 데이터 정렬할 수 있어요. 아까 표 정렬 1번처럼 중간에 금액 천원이 있을 때 단위가 있을 때는 범위를 지정해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제목과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필드가 기준이라면 선택하고 정렬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하나의 기준이 아니라 두 가지 기준이고 그 정렬에도 사용자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데이터를 정렬할 겁니다. 그럼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을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포지션을 가지고 데이터를 정렬할 건데요. 오름 차순, 내림 차순이 아니라 사용자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요. 그 기준에 맞춰서 데이터를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사용자 지정 목록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목록 항목에다가 문제에 나와 있는 값을 입력하는데요. 공격수를 첫 번째 배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격수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에 골키퍼 입력하시고 엔터 그 다음 미드필드 수비수라고 입력하시고 이제 나와 있는 공격수, 골키퍼, 미드필드, 수비수 입력하시고 추가 한번 누르시면 왼쪽에 추가가 되고요. 추가된 거를 선택하시고요. 근데 제가 공격수에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짜인데 요라고 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추가, 추가한 거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선택하시고 한번 처음 추가하시면 바로 목록에 나와요. 근데 실습을 두 번째 하실 때는 기존에 추가된 거가 있다면 추가가 사실 되진 않고요. 처음에 한번 추가된 거를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정렬, 기준을 추가 버튼 누르셔서 두 번째는 가입 기간을 가지고 가입 기간을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셀 색깔에 와서 문제에 나와 있는 RGB 선택하신 다음 위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포지션을 여러분이 입력한 순서대로 데이터가 정렬이 되어 있고 같은 포지션이라면 색깔이 채워져 있는 데이터가 위쪽에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예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 정렬 3번 시트 클릭하신 다음에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 D3부터 D12 영역에 대해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회화, 듣기, 독해 순으로 데이터를 정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듣기, 독해, 회화라고 데이터가 순서가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회화를 먼저 그 다음에 듣기, 독해 순으로 열을 정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열을 기존에 있는 응시 번호나 총점이나 평균이나 순위는 그냥 두시고 열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렬하겠다라고 하시면 정렬할 열을 범위 정합니다. B3부터 D12 영역을 선택하시고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을 클릭하는데 기준에 보통은 행 단위로 데이터를 정렬했다면 지금은 열 단위로 데이터를 정렬하실 거거든요. 그럼 옵션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합니다.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네, 그래서 선택 왼쪽에서 오른쪽 보통은 위에서 아래로 선택이 되어 있어요. 네, 우리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기준은 기준은 행 3을 선택하신 다음 오른쪽에 오셔서 정렬 순서에 오셔서 사용자 지정을 선택하신 다음 문제에 나와 있는 순서 회화, 엔터, 듣기, 엔터, 독해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입력한 내용 추가 한번 누르시면 왼쪽 목록에 추가가 되어 있고요. 추가된 거를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3행의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필드명이 입력된 데이터가 세 번째 행 3행에 있습니다. 3행에 듣기, 독해, 회화가 되어 있는데 회화가 먼저 올 거고요. 그 다음에 듣기, 독해 순으로 데이터를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순서를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열 단위로도 데이터를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데이터 정렬 예제를 같이 한번 실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